아니 근데 공석이 빨라지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? 공석 빨라지니까 더 못 맞추겠던데? 너무 빨라! 구독해주세요. 영원 찬지. 매크리. 매크리를 주지 않으면 당장 던져버리겠어 하려고 했는데? 저버렸어. 난사. 근데 이게 버프가 맞아? 이게 버프야? 왜 버프야? 아니 근데 공석이 빨라지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? 공석 빨라지니까 더 못 맞추겠던데? 너무 빨라. 꺼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. 이런 건 아니 난사 쏟는 게 낫지 않냐? 와 토네이더 검법을 써야겠어 자 토네이더 검법 들어가고 오케이 좋아 다 했다 조용 5초 나오면 간다 안돼 아니 나에게 준비 되지 않았어 와 얘 왜 안죽어 개만 할 뻔 이제 궁을 써줘야겠어요 아 이 새식 좀 화네 아 얘 여기 쓰면 안된대 너무 빠른데 나는 좋은건가 아 나 죽었나 아 나 죽었나 어떡하지 아 이제야 저게 다 죽었나 아 에에에에에에에이 이 쥐가 되기 운손이 함부라는데 아 이 쥐야야이씨 야 이거 못 들어가 저 시키템 있어고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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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겼다! 야 이거 뭐야! 아 나 도저히 모르겠다! 나 맥크리가 좋아진지 정말 모르겠어! 그리고 공속이! 아! 근데 공속이 빨라지면 뭐가 좋아? 이미 조금 좋은 건 튀어 올라갈수록 개좋은 거임! 이해를 못했어! 요약하면 인계 못한다는 거야! 아니야!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봐! 쿵짝쿵짝쿵짝쿵 옛날에는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랬는데 지금은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막 이랬어! 아! 맞추리나 휴대수 잡하기가! 오! 좋은 건 같기도 한데? 쿵짝쿵짝쿵짝쿵짝 미안 생각이 짧았다 천년 동안 적응 못했는데 그걸 다시 하라고 문의 이거 죽었다 100%가 아니네 진짜 쿵짝쿵을 다하긴 했는데 아 이거 약간 그 느낌이야 이거 공속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팀 루시오가 우리 팀 루시오가 이속 버프를 이 최대로 준 느낌이야 최고의 플레이 어! 영상 끝났다! 그런데 있잖아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셨나요? 뭐라구요? 안 눌러주셨다고요? 그렇다면 별 수 없지! 그래 너 눌러주겠니? 이게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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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